2등 밀어내면 2등! 응? 2등 밀어내면 2등! 응? 2등을 밀어내면... 아니... 저게 저렇게 된다고 2등을 밀어내면 3등이라고? 아니... 그 앞으로... 뒤로 밀 수도 있잖아... 꼴등을 제칠 수 없어... 꼴... 꼴등... 꼴등이기에 제칠 수가 없어요... 이건 알지 알지... 아니야... 뒤로 밀 수도 있지... 왜 그래... 아 몰라... 몰라 몰라... 때려쳐... 그치? 나 똑똑하지? 나 근데 전화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할 사람이 없어... 아싸이 왕따야... 어찌하노... 통화는 너무 하고 싶지만... 지금 통화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... 떨리지 마... 아... 추석인데... 추석인데... 친구 없는 왕따... 쫌쫌쫌쫌... 방지 바꿨습니다... 추석인데... 친구 없는 왕따... 할 수 있어 이제... 우리 같이... 한번 해볼까요? 그치 잘했지... 흰... 흰구는 질님 왜요? 나도 왜... 안 커였다고... 나 방금 새꽃이라 하지 않았어? 나 방금 색 취했는데... 아니 안 커였다니까... 안 커였다고... 흰... 흰... 시보레 선놈내라니... 너무해... 사리님 너무해... 새꽃이란 무엇일까? 나 그 자체지... 암 암... 그러고 말고... 안 커였다고... 아니... 사리님... 아니... 아... 뭐 한다고? 알았어 그럼 난 당근할게요... 내가 당근할게... 그... 아... 네네네... 자기소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... 안녕하세요... 이번에... 민용우의 일러래로 온... 민용우입니다... 아니 민용님... 일러 진짜 짱... 짱... 짱 이쁘어... 감사합니다... 지금... 뭐 하고 있었어요? 저요? 응 응... 저 지금... 지인들이랑... 롤 하고 있었어요... 흐흐흐흫... 흐흐흐흫... 게임 엔드 방해했군... 내가... 흐흫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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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맞다... 민용님도 스트리머 분이시니까... 가서 오고 빨리... 뭐해... 뭐했었을 때... 빨리 가서 팔로우 안 하고 뭐해... 헤 splits 미 미뇽 미미예요 네? 지금 말하는 거 빨리 가려라고?! 그 지금 말하면 말하는 즉식 가야지 이 손 이렇게 으흐 바로 하기 귀찮대 민용님 빨리 혼대요 혼대 온다 민용님 울잖아 이럴 수 없어 저 저분 닉네임 기억해요 기억해야겠다 아 맞아 나보다 일러네분이 더 커였지 맞아 갑자기? 더 커요시잖아 나는 세컷이 하고요 그럼 게임 한두 방에서 미안해요 좋아해요 아니 지금 지금 끝나고 아까 끝나고 계속 대기중이에요 아 귀찮은데 했대요 얼른 칭찬을 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컷이 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냐 내가 세컷이 한거지 오늘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룡이 열심히 해요 화이팅 뱀뱀님 귀여워 아 무슨 소리야 맞아 라면에는 파 슝슝슝슝슝 해가지고 계란 탁 해가지고 해가지고 보긋보긋보긋보글할 때 후루룩후루룩하면 캬 맛있지 아무리 용겨도 안되는건 안된다고 아니 그러면 라면 먹기 끝 근데 라면은 진짜로 너구리가 맛있는거 같애 맞아 그럼 살이 찌지 살이 뚜벳더블 아 나는 대지 아니고